자 증시라인이 지난주부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꼭 하셔야 될 일 하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투자하시기 전에 재무제표 투자하실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정도는 좀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저 역시도 아휴 복잡한 숫자 보기가 특히 우리 좀 연세 있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성가셔 하시는데요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고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재무제표 읽어주는 꼭 왜 남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코너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인사이트 파트너스의 강대준 대표 회계사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재무제표도 중요하긴 한데 공시 있잖아요 공시는 이게 사실 재무제표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아니면 대표이사 바꿨습니다 무슨 소송당했습니다 이런 거라도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비상장회사나 상장회사나 둘 다 공시는 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IR 정보를 보면 공시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데이터는 어디 있냐라고 하면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다 끌고 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제대로 보고 있나라는 의문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실적을 보더라도 어느 회사가 매출이 올랐다 영업이익률이 올랐다라는 것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요약된 정보를 많이 보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대기업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게 시간을 갖고 보니까 전년도 대비 동분기 실적이 좋으면 그거를 내보내고요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실적이 좋으면 이거를 내보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는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우리가 흔히 경제신문이라든지 저희 시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년동기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한 50% 올랐습니다 대형 호재죠 그런데 지금 회계사님 말씀은 전전연도는 어땠는지 안 본다는 얘기죠? 추세 분석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희계열로 쭉 봐야 되는데 절편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정보가 사업 보고서는 1년간의 정보가 담겨 있고요 그렇죠 또 분기 반기 보고서에 공시가 되는데 거기에 재무제표를 설명하는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잘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석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정보가 있는데요 업종별로 우리가 세분화해서 매출이 어느 회사가 100억이다 그럼 이 회사가 하는 사업 부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여러 사업 부문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재무제표를 보실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면 나는 화장품 요즘 업종이 좋다 해서 그쪽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떠오르는 회사가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 있고요 코스맥스라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화장품 어디서 사나 보면 올리브영에서 많이 사거든요 올리브영이라는 회사가 있다 볼게요 그럼 새 회사가 같은 화장품 회사로 봐야 되냐라는 거죠 사실은 재무제표를 보면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원가는 사실 25%밖에 안 돼요 매출액 대비 그래서 매출원가는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매비가 상당히 큽니다 마케팅 비용이라고 마케팅 비용 심지어 제조원가율이 그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20%가 되지는 않거든요 20% 나오고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지만 그 와중에 판매비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화장품 가서 깎아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가가 적응 들어갔다고 그런데 반면에 코스맥스라는 회사는 한국콜마 같은 회사는 제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라고 하는 곳에 제조원가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코스맥스 여러분 광고하는 거 못 보셨죠? 그냥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하고 LG생건에 납품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조를 얼마나 하냐라는 부분이 있고 코스맥스 같은 회사는 ODM이라고 보통 해서 R&D를 자기네 직접 하겠다고 하니까 연구개발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나라는 거를 손익계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죠 올리브영은? 올리브영은 사실 상장은 돼 있지는 않아요 올리브영 상장은 돼 있지 않지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유통 플랫폼인 거죠 그러면 매출액이 작년에 1조 원이 나면 사실은 매입하는 원가가 거의 9천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판매비로 쓰는 비용이 대부분이어서 이익률은 상당히 적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그 이익률 자체가 판이 벌려지면 벌려질수록 알짜 이익률 수수료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확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장품 관련된 새 회사를 예로 들으셨는데 각 회사별로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재무제표상의 항목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실 것 같아요 업종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또 업태라는 거는 더 많을 텐데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그걸 다 봅니까 그냥 강영회사께서 그냥 설명해 좀 맨날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사업보호서나 또 재무제표라는 게 공개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가 되잖아요 돈도 안 내도 돼요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 노력은 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시간 안 들으시면 누가 떠먹여주기만 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워낙 관심 있으시니까 삼성전자가 2013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 실적 좋은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보통신 쪽 그쪽이 실적이 워낙 좋아서 모바일폰 그런데 지금은 또 실적이 좋아요 우리 생각보다는 갤럭시 시리즈가 잘 나가지 않다고 들었는데 실적 좋은 반도체 때문이에요 그러면 각 사업 부분별 매출 정보도 역시 손익계산서에 붙어있는 주석정보에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투자하셔서 시간대에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업종 같은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오리언이라는 회사도 오리언이 6월 1일자로 오리언 홀딩스가 있고 분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과 좀 달라졌지만 구조는 제과업 쪽이다 또 식품이다 사실 이런 불경기에서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타가 높지 않다 시장과의 상관계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리언이 작년에 매출액이 2조 4천억에 영업이익률의 13.7%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올해 지표를 보면 올해 지표는 사드 영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 상당 부분 투자가 돼 있었는데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23%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매출 감소됐구나 사드 영향이 있구나 무조건 안 좋은 회사라고 출발 수가 없는 게 손익계안서에 역시 또 지역별 매출이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23% 줄었지만 베트남에서는 상당 부분 상승을 해서 15% 이상 매출이 늘었고요 러시아는 37% 정도 환상 기준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끝까지 우리가 가지 않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중국 이슈가 해결이 되면 오리언은 지금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사실 실적은 손익계안서 실적에서 전체의 관점에서는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한번 관심 있게 지역별 매출도 봐야 된다 역시 이것도 재무제표에 주석이라는 정보를 보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리언 차트를 보고 계신데 사실 오리언에서 만드는 초코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리언 회장이 화교 출신이다 그래서 저긴 중국의 오리냐 이런 인상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사드 문제 터지고 하니까 또 중국에 가면 우리는 짝퉁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제라고 그러는데 그 초코파이 비슷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야 이제 오리언 이제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석을 보니까 러시아 베트남 이런 데는 계속 확장세다 그건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별로도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또 숨어있는 연결재무제표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도 있고 또 연결재무제표 상에 합산해서 공시해야 되는 그 법인들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예도 있다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리언 이야기 드렸지만 오리언의 자회사 중에 연결재무제표로 포함되는 회사 중에 쇼박스가 있어요 쇼박스 영화 배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보셨을 수도 있지만 택시 운전사라든지 아 봤죠 그리고 또 이번에 개봉하는 살인자의 기억법이 개봉을 했다고 들었는데 설경구 그러면 거기에는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면 사실 오리언 전체가 또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숨어있는 회사를 잘 찾아야 돼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카카오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허가받은 카카오은행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저도 개설했거든요 유행처럼 개서를 개설하니까 많은 분들이 카카오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카카오가 주가가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았는데 최근에 좋아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면 카카오은행이 카카오 건가? 라는 걸 보는 거죠 카카오 거보다는 지분으로는 한국금융지주 거 아니에요? 한국금융지주 지금 현재로는? 맞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58% 정도 한국금융지주도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주석을 가서 보지 않으면 누가 지분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앞에 카카오 자가 물론 카카오도 실적이 좋아지겠죠 연결해서 하지만 자회사까지도 아니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보니까 보통 지분율 20% 기준이거든요 거기에 못 미치는 한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브랜드를 쓰고 카카오 프렌즈의 로요티도 받겠지만 연결 관점에서는 한국금융지주의 실적이라는 거죠 카카오은행은 그렇게 숨어있는 회사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카오은행은 아직 실적은 안 좋으니까 잘 되면 좋겠네요 조금 더 주주십니까? 주주는 아닌데 그래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요 우리 방송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시사항에서 저도 그렇지만 가끔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무슨 특수관계인 무슨 무슨 대주주 이런 대주주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처분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우리 통상은 특수관계인이나 대주주가 혹은 경영진이 주식 팔면 악재라고 생각하고 3원 호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매번 그래요? 매번 그래요? 통상적으로 사실은 예를 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까지 주식을 팔았냐라고 하면 팔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공시가 돼요 지분이 그런데 대기업의 어떤 특정 임원이 주식을 팔았다라는 게 좋은 시원은 아니죠 그거를 공시가 한 주라도 사업하면 공개가 됩니다 등기 임원에 대해서 그런 거죠? 등기 임원 미등기 임원도 해당됩니다 그런가요? 미등기 임원도 해당됩니다 집행 임원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약이 되는 거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하지만 내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보 이용자에게는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NC소프트에서 리니지엠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될 때 거기에 임원분이 출시되는 날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공격을 치렀어요 그런 부분들이 투자에게 신호효과를 준다는 거 사실에 관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임원이 지금 속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NC소프트 주식 올라가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상식선에서는 내부자 혹은 주요 거래처라든지 특수관계인이 팔면 아 이거 내부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동반 매도를 해놓고 보면 저렇게 NC소프트처럼 공매도 물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말아 몰리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꼭 그 연관관계가 그렇게 유의할 수준인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유의하다고 보긴 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임원분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게임회사도 출시되는 날 파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기대감이 있을 때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부 정보도 있지만 지금은 배 아프시겠죠 원래 사서 빠지는 것보다 팔고 나서 오를 때가 더 속이 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강대준 회계사님께 참 좋은 말씀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잘해주시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까요? 십초 남았답니다 예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가 너무 의욕적이군요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서 더 좋은 질문들 또 좋은 대답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인사이트 파트너스의 대표 회계사입니다 강대준 회계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